루씨는 새로운 부원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녀를 몰랐지만 헤이즐의 추천으로 학생회의 새로운 모델이 되며 알려지게 됩니다.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학생회의 여러 일들과 본래의 역할인 기록보관서의 사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루씨는 자연속성 3등급 정령사입니다. 각인 해방으로 아군의 공격력을 올려주거나 각인 집중으로 자신의 효과적중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스킬, 종이장막 수많은 종이로 아군 전체에게 2턴간 보호막을 발생시킨 후 약화효과를 1턴 감소시킵니다. 보호막은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1스킬, 흩날리는 종이 적 전체를 공격하여 각각 최대 100% 확률로 2턴간 속박과 속도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1스킬, 종이던지기 종이를 던져 적을 공격하고 최대 50% 확률로 2턴간 속박을 발생시킵니다. 소울 10개 사용시 효과 발생 확률이 100%로 증가합니다. 루씨 아티팩트, 템포란스입니다. 기본 스킬 사용 후 자신을 제외한 생명력 상황이 가장 나쁜 아군에게 2턴간 자신의 생명력에 최대 10%만큼 보호막을 발생시킵니다. 루씨는 적에게 속박과 속도 감소를 발생시키면서 아군에게는 보호막을 발생시켜 보호할 수 있는 정령사입니다.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발렌타인 서버스토리 7개의 초콜릿을 통해 영웅과 아티팩트 보호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